전설 야담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 및 관용어 어원열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 야담 어지간하다 사연 및 어원 전해온은 말에 따르면 호려왕족은 대대로 겨드랑이에 용에 비늘이 돋혀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왕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신하 중에 지시 송을 가진 한 명이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더라 임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직접 확인해 보겠노라 알아보니 중국 송나라 홍농 사람으로 고려에 왔다가 정착한 지경의 육세손 지중익이었습니다. 하여 임금이 진이 불러서 그의 옷을 벗겨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당황한 임금은 차마 고려왕족에 송시인 왕씨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허가로 행세하라 이때부터 지중익의 성은 어중익으로 바뀌었고 겨드랑이에 있던 세 개의 비늘 때문에 본회 아니게 새로운 성씨 충규어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충규지씨와 충규어시는 한 집안임에도 부모 형제 간의 성씨가 엇갈리게 됐지만 같은 빗줄임으로 어시와 지씨는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여 세간에서는 엇비슷한 것을 일러 어시와 지씨 사이 같다라는 의미로 어지가 나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충규지씨와 어시는 지금도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어지가 나다에 대해 한자 없이 수준이나 형편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설 야당 호박씨 까다 사연 및 오원 겉으로는 어리석은 채 하면서도 남몰래 엉큼한 짓을 한 경우를 가리켜 호박씨 까다라거나 귓구멍으로 호박씨 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합니다. 옛날에 매우 가난한 선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글공부에만 매달리고 살림은 오로지 아내가 맡아서 꾸려나갔습니다. 군기를 밥먹듯 하면서도 이들 부부는 훗날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비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방문을 열자 아내가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다가 황급히 엉덩이 뒤쪽으로 감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 뭐를 급히 감추는 것이오? 그러자 당황한 아내는 울상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척 배고팠던 선비는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감춰두고 혼자 먹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서운함을 느낀 선비는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바닥에 호박씨가 하나 떨어져 있기에 그것이라도 까먹으려고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빈축정이기에 도로 꺼내는 순간 당신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눈물과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의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남몰래 엉큼한 짓을 하는 것을 일러 호박씨 까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나쁜 의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호박씨 까다라는 말은 안그런 척 내승을 떨면서 몰래 나쁜 짓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황경북도 명천에 태서방이라는 어부가 살았습니다. 태서방은 그날그날 고기를 잡아 팔아서 기니를 이어가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부지런함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어느 날 태서방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천 앞바다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처음 보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기지? 태서방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본 물고기였습니다. 독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생김새로 봐서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로 보였기에 일단 배에 실어 항구로 돌아온 다음 태서방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물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는가? 이런 고기는 처음 보는군. 어허 어부 인생 50년이지만 처음 보는 고기네 그려. 자신들도 답답한지 누군가 태서방에게 고을 사또를 찾아가서 여쭤보라고 말했습니다. 태서방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관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또 소인이 잡은 물고기인데 이름을 알 수 없기에 여쭈어보고자 온나이다. 사또는 물고기를 보더니 캬오뚱하며 알 수 없는 고기로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사또는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고기의 이름을 지어주겠노라 명천 바다에서 잡았으니 명자를 따고 어부의 성이 태시이니 태자를 따서 명태어라고 부르도록 해라. 감사하옵니다. 태서방은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이름이 명태어라고 자랑삼아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양념 조림도 하고 불에도 구운 후 전부 조심스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맛있었습니다. 태서방은 사또가 지어준 이름 명태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날마다 명태가 많이 잡힌 곳으로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명태어는 줄여서 명태로 금방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담백한 맛에 힘입어 매우 잘 팔렸습니다. 덕분에 태서방은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 부자가 됐습니다. 그 뒤 명태는 건조상태에 따라 다른 명칭이 생겼습니다. 명태는 말린 상태로 함경도 남쪽 강원도에도 전해지면서 건명태는 북쪽에서 잡아 온고기라는 뜻의 부고라고 불렸습니다. 강원도 어부들도 명태를 잡았으며 겨울철 찬바람과 햇볕에 말린 명태는 빛깔이 누렇게의 황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날씨 변덕으로 인해 거무수레하게 된 것은 목태, 절반쯤 말린 것은 코다리라고 합니다. 코다리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명태의 코를 줄로 깨어 몇 마리씩 팔기 좋게 묶었다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새끼 명태는 노가리라고 불렸으며 노가리 까다라는 속어도 생겼습니다. 명태가 한꺼번에 매우 많은 쇠의 알을 까는데 빗대어 사람이 말을 많이 할 때 노가리 까다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많으면 사실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므로 거짓말이라는 의미까지 지니게 된 것입니다. 여컨대 노가리 까다라는 속어는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아무 말 잔치인 셈입니다. 전설 야담 코수레 그 애달픈 사연 코수레는 들이나 산에서 음식 먹을 일이 있을 때 한 숟가락을 떴어 땅의 신에게 먼저 바치는 행위 혹은 그때 외치는 구호를 이루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음식을 조금 떼어던지며 코수레라고 외칩니다. 지역에 따라 코시레라고도 말하며 귀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관습은 언제부터 왜 행했을까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설은 코시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만석이란 부자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냈으나 자선을 두지 못한 채 일찍 죽었습니다. 졸지의 과부가 된 코시의 부인은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넉넉한 재산을 남겨줬기에 코시부인은 종들을 부리며 편히 생활했지만 자식이 없어 사는 재미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코시부인은 늘어나는 재산에 때로는 오히려 슬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문을 듣고 한지관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어찌 장례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례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명당을 잡아서 돌아가신 뒤에 쓰시면 부부가 만대의 영화를 누리실 겁니다. 자식도 없는 년이 명당을 쓰면 무엇하겠소? 자손이 없는데 어찌 만대의 영화를 누린답니까? 지관의 말을 황당하게 생각한 코시부인이 이렇게 반박하자 지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부인께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당 중에는 자손이 없더라도 만대까지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스스로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무자손 만대 봉사 지지라는 곳이죠.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코시부인은 이것저것 물어보며 궁금증을 푼 후 지관에게 쌀 백섬을 주고 그런 명당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관은 명당 한자리를 골라주었습니다. 코시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논밭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코시부인이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후 무덤 앞뒤로 펼쳐진 넓은 들판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해계한 일인지라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그 원인에 대해 논의했고 코시부인 무덤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는 순간 막판에 한 사람이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신통력 있는 명당이라면 뷰를 옮겼다가 도리어 더 큰 재앙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제사를 크게 지내면 어떨까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 그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여 며칠 후 농부들이 모여 코시부인 무덤에서 성배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부터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고 가을에 풍면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새참을 먹을 때도 먼저 한 숟가락을 떠서 코시내 하고 던져 코시부인 혼을 위로했습니다. 그 뒤 코시내는 코시내와 코시래를 거쳐 고수래로 발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 설화가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코시 왕국이 있었던 제주도가 유력하게 여겨집니다. 제주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주에서만 행해지는 특이한 제사 문전제에서도 코수래가 행해집니다. 문앞을 지키는 문전신에게 지내는 문전제는 본제사에 앞서 현관에서 간략히 치릅니다. 문전제를 마치면 제사상에 올린 재물을 모두 조금씩 떼어내 지붕이나 올래에 던지면서 코수래라고 외칩니다. 문전제의 코수래와 틀판에서의 코수래 중 어느 게 먼저인지 알 수 없으나 밀접한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이와는 다른 설도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코시 할머니가 그래서 일하다 세상을 떠나자 그 영혼을 위로하고자 사람들이 들판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첫 숟가락을 떠서 코시 내 하고 허공에 던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군시대의 농사 및 곡식을 담당한 코시에서 비롯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곡식을 담당한 코시에게 먼저 예를 차린다는 데서 코시래라 했고 이 말이 코수래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설은 규원사화와 무당내력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든 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설 야당 임금 독살시도 및 영광굴비 유래 1122년 고려 제17대 국왕인종이 즉위했을 때 이자겸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 13세 어린 임금이 뇌손자였으므로 이제 자기 마음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겸은 눈에 거슬리는 정적부터 숙청했고 측근들을 핵심보지게 앉혀서 조종했습니다. 이자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차례로 왕과 결혼시켜 왕비로 상계했습니다. 외손자를 사회로 삼은 고리였으니 왕적 근신원이 당연시 여겨졌다지만 조카 임무의 혼인은 사회적 금기를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다른 외척이 등장할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자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왕을 수하처럼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인종의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행패를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어 몇몇 신하들로 하여금 이자겸 제거에 나섰다가 이자겸과 척중경의 반격으로 실패하여 궁지에 몰렸습니다. 인종은 왕위를 내주겠다며 항복의사를 밝혔는데 이자겸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 인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겸은 18사의 왕 즉 이시가 왕이 된다라는 참설을 퍼뜨리는 동시에 인종 독살 계획을 세우면서 넷째 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자겸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떡을 넷째 딸에게 주면서 속마음을 감춘 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귀한 재료를 넣어 만든 떡이니 다른 사람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상감만 드시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자겸이 이처럼 여러 차례 강조하자 인종과 사이좋은 왕비는 오히려 의심을 품었습니다. 왕비는 걸어가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비가 떡 쟁반을 들고 왕의 침실로 들어가자 인종은 아무 의심 없이 떡을 집어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왕비가 기질을 발휘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멈추소서 떡에서 냄새가 나는 듯이 푸니 상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사옵니다. 왕비는 마침 뜰 아래 모여있는 새들에게 떡 한 개를 던졌습니다. 그 떡을 쪼아먹은 새들이 잠시 후 몸을 바르르 떨더니 죽었습니다. 인종과 왕비는 동시에 놀라면서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인종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에 한숨을 쉬었고 왕비는 너무 기막힌 일에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밖에서 초저의 결과를 기다리던 이자겸은 독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며칠 후 이자겸은 독이 든 한약을 보약이라고 속이며 왕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약재로 다렸으니 반드시 드려야 하느니라. 왕비가 한약을 들고 걸어가면서 흘끔 뒤돌아보자 이자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이 있는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득 뭔가를 떠올리며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비는 방문 문지방에 걸린 것처럼 넘어지면서 약사발을 엎어버렸습니다. 왕은 왕비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했지만 왕비는 왕이 독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자겸은 딸의 방해에 탄식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노비들의 말다툼이 계기가 되어 동지관계였던 이자겸과 척중경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허시탐탐 반격기회를 노리던 인종은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척중경에게 좋은 말과 안장을 하사하면서 충성심을 유도했고 척중경은 적의 적은 동지라는 심정으로 인종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대의 힘을 써주시오. 인종은 척중경에게 밀지를 보냈고 척중경은 즉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 이자겸을 가두고 그의 부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척중경은 자신이 이자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리했습니다. 인종은 외할아버지 겸 장인인 이자겸을 전화도 영광법성포로 귀양보냈습니다. 오호 이 무슨 맛이고 졸지의 죄인이 되어 외진 곳에 유배된 이자겸은 어느 날 말린 조기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소금에 절여 바닷바람에 말린 조기를 즐겨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이자겸이 그에 반한 것입니다. 이자겸은 말린 조기를 정성껏 포장한 후 정주 굴비라고 써서 임금에게 보냈습니다. 정주는 당시 그곳 지명인 바 그 의미는 정주에서도 굽히지 않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자 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나름 당당한 진상품이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말린 조기를 맛나게 먹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정갈이기도 했습니다. 인정이 그 정주 굴비를 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부터 말린 조기를 굴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표면상 여유를 부리다가 7개월 만인 1126년의 삶을 마쳤습니다. 권세를 부리던 척중경도 1127년 탄핵을 받아 암타더로 휘앙가면서 권력에서 멀어졌습니다. 한편 신하들은 이자겸의 넷째 딸인 왕비 이시를 역적의 딸이라 하여 궁궐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진언했습니다. 이에 인정은 마지못해 패비에는 동의했으나 포완지공 즉 독약사발을 엎지른 공로를 생각해 직과 밭과 노비를 하사하는 등 뒤를 매우 따뜻하게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전설 야당 용꿈을 위한 지성 용수철 오원 꿈의 용을 보면 과거에 급제한다더군 1753년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용꿈 얘기를 들은 이진앙은 즉시 좁은 방을 수리했습니다. 이진앙은 깨끗이 청소한 방 안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는 방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집안일도 외면했고 친구가 찾아와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 밥상도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받았고 뒷간에 가는 일 외에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집중해서 하더라도 얼굴은 왜 보여주지 않는가? 누가 얼굴을 보면 다른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처럼 비웃기도 했지만 이진앙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출입을 삼갔습니다. 이진앙은 그 대신에 온통 용만 생각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는 밤낮으로 용에 관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용의 머리에 난 뿔두가 용의 몸을 보호하는 인가 용의 코수염을 가리키는 용수철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용의 발톱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용만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용의 수염은 탄력이 무척 좋아 길게 버텼다가 이내 수축되어 돌돌 말리는 특성이 있기에 용수철은 훗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 쇠주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진앙은 용의 이로저로 한 외모 뿐만 아니라 용의 변화도 마음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진앙은 그토록 바라던 꿈을 꾸었습니다. 큰 황룡이 한 마리 나타나더니 웅장한 자태를 뽐낸 것입니다. 이진앙은 반가운 마음에 두 손으로 황룡을 움켜쥐고 자신의 다리에 가무려 했습니다. 용의 몸이 워낙 크고 힘이 강대한지라 이진앙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단신히 봉여맬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 잠에서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온몸은 마치 실전을 치른 듯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진앙은 희망한 용 꿈을 꾸었기에 크게 기뻐했고 그날부터 용이 들어있는 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경소와 사기를 비롯해 잡서류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들추어 읽었습니다. 이걸 소재로 글을 지어보자. 이진앙은 용이 들어간 문자 중에서 과제에 적합해 보이면 문장을 무수하게 지어냈습니다. 그러던 차 조정에서 정시의 명이 나왔습니다. 이진앙은 과거보기 수일 전 과거볼 종이를 사고자 지전으로 가서 가장 좋은 품질의 종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 오른쪽 다리에 용을 감았으니 오른손은 쓰지 말아야지. 종이 더미 앞에서 이진앙은 오른손을 소매 사이에 놓고 왼손만 꺼내어 일리 뒤져서 가장 좋은 종이를 택한 후 그걸 오른손으로 뽑아냈습니다. 마치 합격자를 발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만 동생도 과거를 본다 하니 한 장 더 사자. 형제는 한 몸이므로 이진앙은 설령 자신이 과거에 떨어져도 동생이 급제한다면 그 또한 경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앞서했던 방식을 반복해서 왼손으로 종이를 기진 후 오른손으로 뽑았습니다. 이진앙은 이렇게 시지 두 장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형제는 과거장에 함께 들어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시제를 기다렸습니다. 성균관원이 과제가 적힌 두루마리를 펴서 펼치자 과거 응시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철용 주장 불을 쳐 용용 호루 미칠주 담장 징역하면 용을 불러 담장해 호루 미치다. 시험장을 가득 채운 과거 응시자들은 도무지 과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끙끙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앙은 용자가 들어간 문장을 수없이 연습했기에 여유롭게 일필 이지하여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생도 이어 답안을 바쳤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합격자 명단을 적은 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사람 셋 중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진앙은 당황했으나 네번째로 동생이 호명되자 그나마 다행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나는 떨어졌어도 동생이 급제했으니 한탄할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이진앙도 호명됐습니다. 합격자 여섯 명 중에 형제가 나란히 뽑힌 것입니다. 잠깐 낙심했던 이진앙은 자기 이름을 거듭 확인한 후 띨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진앙은 용금 덕분에 급제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용도 볼 수 있도다. 공부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하면 뜻을 이루리라. 이진앙은 한성부 우윤에 이르렀고 동생 이진영은 경기도 관찰사와 대사원을 역임했습니다. 중국 고대의 기이한 이야기를 다룬 산해경에 따르면 옥산에 교라는 동물이 살았습니다. 몸의 형태는 개와 비슷하고 울음소리 역시 개와 흡사하지만 머리에 쇠뿔이 달려있고 몸에 교범처럼 반점이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 교가 사람들 눈에 띄게 나타나면 그 애에는 여지없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는 세상에 나올듯 말듯하다 나오지 않고 양만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타는 일이었지만 교는 그걸 즐기는지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네 교를 받는가? 산에서 교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기에 자세히 봤더니 아니더군. 한편 요광산에는 활이라는 동물이 살았는데 그 성질이 간악했습니다. 활의 몸에는 돼지털처럼 뻣뻣한 털이 많았고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곤 했습니다. 잠에서 깬 활이 크게 우러대면 온천하가 큰 혼란에 빠짐으로 사람들은 활의 울음소리를 흉조로 여기며 두려워했습니다. 활은 산에서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나면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부려 공처럼 만들어 맹수가 잡아먹기 좋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삼키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장을 마구 파먹으며 호랑이가 날뛰다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구멍을 파고 유유시 빠져나왔습니다. 이처럼 교나 활이 속임수를 많이 썼기에 사람들은 간사하고 깨가 많음을 가리켜 교활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남의 약점을 노려 함정을 파거나 상대를 속여가며 이용할 때 교활하다라고 흔히들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 두 개가 아이였거나 매우 짧은 낭이라는 동물이 있었고 앞다리 두 개가 아이였거나 매우 짧은 폐라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낭과 폐는 혼자서 다닐 수 없었으므로 항상 낭이 폐를 등에 태워서 한 몸처럼 돌아다니며 모기를 구했습니다. 낭과 폐의 외모는 개처럼 생겼지만 지질과 능력은 달랐습니다. 낭의 성질은 사납고 용맹한 반면에 슬기로운 깨가 부족했고 폐의 성질은 순하고 겁이 많았지만 깨가 많았습니다. 하여 폐가 작전을 짜고 낭이 공격해서 모기를 잡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다퉜고 감정이 상한 나머지 낭과 폐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감없이 고파졌지만 둘은 고집을 피우며 상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낭과 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매우 딱하게 됐를 낭패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신라제이대 군주남해 차차웅은 죽기 전에 석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차차웅은 제사를 맡은 우설은 무당이라는 뜻이고 재정일치 시대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남해는 차차웅이란 칭호를 사용한 유일한 군주인데 그 자리를 사위 석탈해에게 넘겨주려 한 것입니다. 석탈해는 이를 사양하고 남해 아들 유리를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유리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자 탈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되어 아무래도 쉽게 결정이 날 것 같지 않자 탈해는 다음과 같이 기발한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대게 덕이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입금을 세어보아 치암하는 사람이 군주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리가 들어보니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떡을 가져다 한 입씩 물었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떡에 찍힌 입금, 즉 이로 물어서 찍힌 자국을 세워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리의 치아수가 한 개 더 많았습니다. 하여 유리가 먼저 군주가 됐습니다. 신라 제3대 군주 유리는 자신에 대한 호칭을 이사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사금은 치리, 즉 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리 이사금대부터 제16대 흐레 이사금대까지 이사금은 신라 군주의 칭호로 사용됐습니다. 이사금은 후의 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설의 임금의 임은 주인금은 신을 의미하므로 임금이란 주신의 뜻을 지닌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이사금 어원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래 신라 군주의 칭호는 다양했습니다. 박혁코세는 거서관으로 불렸는데 그 뜻은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후 차차웅과 이사금을 거쳐 제17대 뇌물마리깐부터 제21대 소지마리깐때까지는 우리말 칭호를 썼습니다. 마리깐은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제22대 지정왕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503년 그동안 사라, 사로, 신라 등으로 사용되던 국명을 신라로 확정했으며 군주 칭호를 마리깐해서 중국식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체제 및 정치조직을 반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임금왕자는 고대 왕권의 상징이었던 큰 도끼, 월을 지주에 세운 모양에서 비롯됐습니다. 고대의 정복자는 도끼나 큰 도끼를 무기로 해서 천하를 정복했던 바, 국왕으로 군림할 때 그걸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연유하여 임금왕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옛날 충청도의 한 고울에 일처리가 서툰 여자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함으로 일해서 돈 벌어야 했는데 여인의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서 벌이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생계를 위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갖가지 자잘한 바느질을 했습니다. 여인이 어느 날 남의 집으로 바느질 품을 팔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인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일을 점심 무렵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뜯었다가 키우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여인은 잘 꿰매보려 노력했지만 옷을 키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뜯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여인의 일처리를 지켜본 주인 여자는 그걸 눈치채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감을 준 주인 여자도 집안 형편이 가난한 처지라서 수업이 대신 점심 끼니를 주겠노라 약속했지만 예상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느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됐기에 주인 여자는 부엌구로 나가서 솥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밥을 퍼주고자 솥뚜껑을 열었다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상 밥을 주려니 아까워서 다시 솥뚜껑을 닫은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여인은 주인 여자의 솥뚜껑 여닫는 소리를 몇 차례 듣고는 식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여 기우던 옷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 여자는 집을 나서는 품팔이 여인을 향해 잘가요 뜯기 어몸이라고 놀리듯 인사했습니다. 뜯고 기우기에 첫자만 따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졸지의 뜯기 어몸이 된 품팔이 여자는 화가 났기에 주인 여자에게 그럼 잘 있어요. 여닫 어몸이라고 담내 인사했습니다. 주인 여자 역시 밥은 안 주고 솥뚜껑만 열고 닫기를 반복했기에 열딫 어몸에서 첫 글자의 류를 빼고 여닫 어몸이라 부른 것입니다. 뜯기 어몸과 여닫 어몸이란 말은 금방 동네에 퍼졌고 새로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이 서툰 여자를 가리켜 뜯기 어몸 같다. 속이 들여다보이게 인심이 야막한 여자를 가리켜 여닫 어몸 같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타살 가능성이 있는 변사체가 발견되면 신주무원록의 지침에 따라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신주무원록은 원나라의 무원록을 참작하여 주해를 더해 세종 때 간행한 법의학 지침서입니다. 신주무원록은 원통함이 없는 기록을 새롭게 불의함이란 뜻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없게끔 사유를 명백히 밝히조록 하라. 세종은 1438년 신주무원록을 각도에 반포했고 1442년에는 모든 검시를 이 규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반드시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엄하여 사체 거만서를 만들고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고울수령과 증인의 입회하여 현장에서 초검을 했고 인근 지방관이 2차 폭범을 했으며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청조에서 난관을 보내 다시 검시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칼에 가슴을 찔려 죽었는지 목졸림을 당했는지 독극물에 의해 거품을 물고 사망했는지 몽둥이로 맞았는지 도자기에 씌워져 질식을 당했는지 등등 그 방법은 물론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도 꼼꼼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체 거만서 작성에 난감한 일이 생겼으니 조선중엽선조대의 일입니다. 여인이 참혹하게 죽었사옵니다. 한양 운종가에서 아내의 간통을 적발한 남편이 그 아내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종가는 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리 가는 뜻에서 유래된 명칭이며 지금의 종로 일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신속히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살인했다면서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기록관은 그 상황에 대해 범인이 아내의 어디를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적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문서, 기록을 담당한 서리는 기록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돌로 내리친 곳이 여인의 은밀한 부위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그곳을 입에 올리는 일도 금기인데 하물며 글로 쓸 수는 없사옵니다. 남녀의 생식기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국부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상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형조에서는 조서를 꾸미지 못하고 전전금궁했습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자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공감하며 혀를 끌끌 찼을 뿐인데 한 사람이 묘안을 냈습니다. 경상도 함양에 사는 오일섭이란 선비는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뭐가 나지 않은 돌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곳을 처죽였다. 형조에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이후 목불인견 지처 즉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곳이란 말은 보기에 너무 참혹해서 표현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는 민망한 인체 부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게 됐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졌다. 처럼 사용합니다.